안녕하세요. 우리 55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얼라입니다. 제가 한동안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할 것 같아요. 한 2, 3주 정도? 왜냐하면 제가 4월 18일, 4월 18일, 4월 18일 날 제어의 첫 싱글이 나와요. 지금 제가 딸기밭인데 딸기와 연관되어 있는 저의 싱글 나오니까요. 업로드 제가 못해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55명의 구독자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제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가 재밌는 거 컨텐츠 엄청 하고 싶고 제가 웃긴 걸 좋아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연주하면서 어떻게 웃깁니까? 지금 입이 답답해 죽겠어요. 이런 거 하면서 좀 몸이나 풀고 이렇게 놀아야죠. 기대해 주십시오. 4월 18일. 4월 18일. 얼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. 이름도 다 새로 했어요. 얼라는 이제 유튜브 상에서 이제 사용하려고 하고요. 아무튼 예, 빨리 가보겠습니다. 지금 딸기를 따야 돼가지고 제가 하나 따, 따가. 이거를 잡아서 이렇게 타. 예, 이겁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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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